제가 오늘 제 생일이고 또 우리 정하석 님도 생일이고 우리 남회장 생일은 또 내가 알았더니 11월 달이라고 그러네. 12월 달에 하고 조도찬이 생일이었고 정하석이 생일인데 참 우리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또 내년에도 우리가 생일을 또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즐겁게 친교하면서 삽시다. 참가자 저 아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꺼야 돼 사패는 김 교수가 뭘까 입김으로 굶어올게 아직도 조심이션데 저 녹음도 안 돼 아 저 우리 마음을 안 들을텐데 내가 이 라 버린 게 가려져서 안 되네 나는 안 된 거 안 했어 그 부분도 다 카드 해보고 있어 생일 축하 이렇게 80 다 된다고 이들이 하는 게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걸 인터넷으로 오르니까 댓글들이 달리더라고 불러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맞겠지 그럼 철사부터 먼저 철사만 풀으면 될 거야 불러오 예뻐 올라오다 철사를 완전히 틀어냈 거예요 예뻐 올라오다가 우위만 되면 흔들고 약간 틀어냈고 전장은 다 튀어나가 전장은 다 튀어나가 됐다 생각내리지 아 도움드립쇼 우와 와 와 와 이야 술 안 엎질리지 않으면서 저기 망설이 지내라고 쪼금씩 박를 쪼금 조금만 조금만 난이은 부분 이리 참기가 좋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는... 아 이거 한 그릇 비치네. 어? 나 새끼 없다. 다 돼지 뭐. 나 뭐. 내가 따라드릴게요. 아 이거. 되게 나무시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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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건배. 건배 여러분. 백수 합시다. 어이 맛 좋다고. 어? 이게... 이거 저... 특별히 저... 포도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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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샴핀을 구해놨어. 아 그거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사과보던 포도샴핀이 났더라고. 자. 자.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 축하합니다. 빈 parce inc. 이성용이ców Wade 감사합니다. 메모아양 이거 해볼isce. 잘해 apprentice. Brittany. 아빠 Pilot. 천천히療게 잘해. 그거봐 descend минут. hei 수고 구호의 입역했기. 너희들께서. était 음료 HE até heard this song. selections하게! 오늘은... 오늘, 但 Hey U.s. 네 그때 마실 때. 다 시키냐?. 네. 순대도 다 했다고 얘기해 순대도 좀 많이 넣어서 먹으면 돼 응? 순대도 너무 많이 넣어서 순대도 너무 많이 넣어서 너무 좋아한 것 같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 잘했어 안 돼, 내가 하고 안 그래, 연락을 했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야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거에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서울의 숲이 좋습니다 서울의 숲이 좋습니다 서울숲 매우 아름다워요 컴퓨터 공부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멋진 곳도 우리가 다 왔습니다 말이 무엇이네요 멋진 곳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맑은 공기에 서울의 숲이 좋습니다 다리 다친 거 기능하시다 서울숲에서 맑은 고기를 마시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오는 토마토 조각품도 뭐, 여기에 뭐 많은데 누가 휴지 좀 가진 사람 없어? 숲을 제기하기 조립하시기 이 아파트 위에 몇 분인데 야? 앞으로 이내려면 뭐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소 한동석씨 사진을 얻지지 맙시다 이랬네 근데 여기가 자석이 빡종이 지나가는데 4점을 찍지 마세요. 이번엔 찍으러 갈게요. 3점을 가지고 난 지금 계획했는데 인간은 엄청난 거예요. 4점이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잡지 못하고 아멘